우리가 21대 때 184 뽑아놓고 이제 잘하겠지. 우리는 좀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. 감실 안해도 되겠지. 그 전에 또 문재인 정권에서 잘 넣으시겠지. 마음대로 해봐.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참 많았습니다. 이채양정부 시민연대는 저 부도한 농촌들과 요녀 김건이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회가 저자들을 특검도 하고 판결을 받았는지 저는 지켜보고 안할 때는 체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? 우리가 두 번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국회의원들 뽑아놓고 왜 이런 거 하는 분이 계시나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잘한 얘기 단 한 번도 없었다. 이제 우리가 그 채찌를 들고 내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배 한 대도 떨었다는 얘기 있듯이 더 잘하라고 채찍질 해가는 게 저는 이채양정부 시민연대라고 보는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